페리 핸드셋 알파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30cm, 60cm, 90cm 제품이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멀티 패널 제품입니다. 일자 벽체와 90도 코너, T자 벽체에 적용 가능합니다. 가볍고 고강도 스틸을 재료로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세로 90cm, 높이 150cm 판넬의 무게는 46.5kg입니다. 측압은 벽체 60kN, 기둥 75kN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스탠다드 판넬은 다용부 판넬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비스듬한 프로파일의 콘크리트가 잘 흘러내리며 청소하기 쉽습니다. 내장형 스핀들 연결대는 편리함을 더합니다. 120g 페놀 수지의 12mm 버지아판이 사용됩니다. 알라인먼트 클램프는 두 판넬을 연결하고 정렬합니다. 간편 웨지 클립은 두 판넬을 견고히 고정합니다. 컴펜세이션 클램프는 100mm까지 필러 처리가 가능합니다. 컴펜세이션 웨일러와 HFS는 100mm와 300mm 필러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구리 처리는 팀버는 물론 VT20과도 호환됩니다. 콘크리트 타 설용 발판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사이즈의 기둥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최소 15cm부터 최대 60cm 기둥까지 75kN의 측압 적용 가능합니다. 외부 코너 자재를 사용하면 60kN의 측압으로 90cm 기둥도 적용 가능합니다. governing Code 1의 경한 26장에서 사이즈에 봐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